그 다 좋아 다 좋아 라인 계속 돌진을 하는거 빼곤 다 좋아요 약간 좀 뭔가 그런 충동이 오나봐 돌진을 하고싶은 그런 충동 내가 계속 자랑해줄게 아 그룹인거 보인다고 우리? 그러네 뭐..뭐가요? 아 우리 우리 그룹인거 보인대 티번들한테 아이 다 몰랐어요 여태까지? 아이 알았는데 내가 순간 까먹었다 채팅창에는 안보일거 아니야 근데 아 예 그 처음에 전 라인하고 로드워크 좀 커버 쳐줄게요 궁 좀 채우게 오케이 이번 판은 내가 아나 잘한다고 이렇게 바람 넣어줬으니까 애들이 좀 쩔 받길 원할거야 여기가면 뒤치기 됩니다 여기가면 어 뭐야 바스티온인가? 바스티온 2층에 있는 바스티온 내가 까로 갈게 네네네네 아 여기 길 없어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가 그냥 무시하고 가버려 애들 못 봤을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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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티온 깠어 바스티온 깠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여기있어서 많이 당황하셨께요 오케이 어 뭐야 아 이 폭탄 상대꺼였어? 와 쟤 진짜 멍청하네 나 야 왜 여기와서 이걸 쏴? 나 혼자 있는데 와 나 뒤에서 쏘길래 당연히 아군인 줄 알았고 그게 아군이 아니라면 우리 쪽에 있는 데가 쏴야되는데 이것이 바로 심의 맛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의 맛입니다 형님 갑시다 어디서요? 저 지금 2층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내려갈거에요 네네네 아 조금 애매한데 어 나 어 어 라인아르트 굿 라인아르트 굿 굿 굿 굿 좋아 오케이 라인아르트 야 라인아르트 앞에서 디바곡을 쓰네 안되지 진짜 역심심해요 디바 저거네 궁 쓰고 다시 탔네 오케이 오케이 라움님 갑시다 갑시다 뒤뒤뒤뒤뒤 라움님 뒤 리퍼 뛰어 뛰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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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하겠습니다 아 어디 어딘가서 빠졌어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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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가 아니야 아니야 리퍼 리퍼 끊고 갈려고 너 가 오케이 사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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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여 아 죽었어? 네 안되다 그러면은 같이 가야되는데 거의 다 왔는데 근데 게임 끝나가는데 거의 다 끝났는데 끝났어 그냥 이겼어 까 몸무 상대가 elles 좀 괜찮아요 범 이유 송 적금 뭐지 어 방금 리퍼가 사라진거 같은데 아 죽었구나 어! 결과를 이겼으니 이거 내가 또 하이라이트 받을 것 같은데 이거 3연속 하이라이트 갈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어우 아니네 아깐 전에 나하고 라인하고 저기 깡패지랑 아 그러네 그러네 라인이 여러분들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바로 심의의 모든 그 분노가 잠겨있는 그리고 이제 쟤네들은 지들끼리 이제 조합 잘 맞는지 알고 3인큐도 올렸다가 이제 개물이 없고 이제 패한다 여보세요? 네네네네 왜 말을 안하고 있어 아 애들이 다 칭찬해주길래 잠깐 거기에 좀 흠뻑 젖어있었습니다 이게 멀티 안되는구나 남자가 원래 남자가 멀티가 좀 안돼 이제부터 점수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봅시다 3인큐 돌리자는데 아유 됐어 됐어 안 돼 안 돼 못 돌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미 끝났지? 어 3인큐를 돌리는 상대도 3인큐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정말 팀원들이 잘 맞는 사람이 만든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상대도 똑같아지기 때문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네네네 마모님이 화장실을 갔다 오는 시간이 바로 나의 헤븐 천국 헬 딱 할 말은 없지만 자 여기서 조만문 아니 조만문이래 벤앤뱅채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재 시각 11시 12분이고 그리고 오늘 요일은 수요일이네요 이제 48분 후에 목요일이 되네요 아 할 말이 이딴 것밖에 없네 빰빰빰 아 상자 까보라고요? 저기 마모님 계정은 내께 아니기 때문에 까드릴 순 없습니다 아 여러분 그거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아 마모님하고 저하고 금요일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어 어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마모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마모님은 제가 항상 까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제가 맨날 뒤에서 까요 더빙 좀 제대로 좀 하라고 왜 이렇게 못하냐고 뭐야 여보세요? 맞습니다 어 왜 뭐 뭐 아모님 저희 그거 뭐 금요일에 할 거 있잖아요 어 근데 왜 그거 계획을 뭐 말해도 상관없는거죠 어 그럼 상관없어 왜 음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스케.. 스케줄 뭐 깐다는데 뭔 말이야 아니 그게 금요일에 저희 만나는 거 어 어 어 어 아이고 그건 말 안했어 어 그건 저격 나올 수도 있어 백지윈 팬이 많아서 안돼 저격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말하지마 어디 가는지 아 아예 제가 딱 뭐 이젠 보면 팬도 없어졌어 저거 아니 사실 근데 좀 진짜 그런게 둘이 만나가지고 어딜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에에에에에에에 맞아 가서 영상을 찍을건데 둘이 남자가 비디오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진짜 어 손잡고 다니구 아 나 진짜 정말 좀 그래 아 여기구나 흠흠흠 흠흠 신기방기어다님 정말 고맙습니다 애들 목숨으로 리액션할게요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촬영을 할건데 삼각대를 내고 약간 의자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얘기를 할거거든요 비디오 카메라를 두고 아 그때 진짜 그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좀 아무리 뭐 오늘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지만 좀 흠흠흠 자 가볼까 흠흠흠 빙춘이 여기 심해니까 나한테 집중하세요 근데 조심히 아 그래도 이제 라인이 어 어느정도는 도와줘 어느정도는 도와줘야돼 근데 아니 그랬는데 왜냐하면 라인이 죽으면 결국 팀이 죽겠니 어 그건 맞아 근데 그거 있자면 떼쓰는 애들 지금 오른쪽 뚫린거 알아요 갑니다 오케이 어 야 라인 뚫는거 대박이었다 어 오케이 다시 입구 보죠 다시 오른쪽으로 또 들어오나 네네네 지금 들어오는 필리인데 이거 어 다소 안좀 봐야겠네 맥크리있네 잰 맥크 있어요 아 짠 아이고 내 뒤에 없었는데 확실 아 이길거라 생각했어 뭐.. 근접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금요일날 영상 올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실거 없어요 금요일날 방송하는게 아닙니다 저희 아이씨 강해져라 음 잘 버티고 있네 잘 버티고 있어 음 메이 중앙으로 갑니다 메이 지금 들어갑니다 센터로 네네네네네 메이 어디갔냐 어? 어 뭐야? 어 뭐야? 빠지고 나오고 빠지고 나오고 오케이 킬없어 라인 들어온다 어 마모니 죽어 나 죽어 살려줬어 어 이제 내가 죽어 내가 지켜줄게 음 마모니 무섭게 거점 오케이 오케이 거점 당하는구나 뒤에 윈스턴 붙었어요 뒤에 윈스턴 뒤에 윈스턴 네네네 메이 어디갔어 아 튕겼네 윈스턴이 궁 쓰면서 내 궁을 어 뭐야 지 혼자 자잘했어 쟤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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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석양 없고 석양 젤리 어 망치 오케이 어 체력없다 나이스 힐 어 좋아 좋아 일단 윈스턴 먼저 안돼에에에에에에엥 우리 마피아니 우리 백제니프같자 아아 어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좋아 어 팀원 장애인 아까 전에 우리 팀이었던 애 아닙니까? 아 그래? 모르겠는데? 아닌거 같은데? 아닌가? 아 그리고 마무리 저기 룬님 있잖아요 일단 게임에 집중해 일단 게임에 집중해 아 나 죽었어 어 미안합니다 계속 말 걸어서 룬님 왜 룬님 아이디가 RUN이 대문자로 되니까 맞죠? 게임 내에서는 그럴걸요? 저번에 만난거 같은데 아 그래? 가끔 뭐 만나고 뭐 그러겠지 뭐 만나면 그래도 저거니까 잘해줘 아 그니까 뭔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말 안걸었어 그냥 음 근데 그 아이디 그 아이디 흔해서 아닐수도 있어요 네 블리자드는 계속 아이디 다 만들 수 있잖아 무릉복이여도 죽었어요? 아니요 지금 안에 있어요 잘 버티고 있어요 어 윈터니 까다롭네 어 아아 아 제가 뒤에 보이지 않는 척 궁을 썼네 뒤에서 아 솔저 궁 있는지 몰랐네 아 아 야 우리팀 라인하르트가 솔저가 궁 썼는데 방패를 풀어버렸어? 팀원들을 지켜주다가 우리팀 라인이요? 어 아 지금 아 대박 지가 잘못한걸 모르네 네 이야 오우 자 왔어 나왔어 나왔어 어 벌써? 오케이 그냥 여기서 걷어냅시다 걷어냅시다 어휴 아 나 죽었다 아 우리가 우리가 좀 살아보자 우리 둘이 그냥 같이 같이 놉시다 안되겠네요 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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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들 살았어요? 네 저 많이 죽였어요 네 명 죽였어요 오케이 뒤로 빠져요 내가 힐하게 해줘 오케이 오케이 내가 힐을 해야 어어 궁게이지가 차니까 오케이 아야 아이고 아이고 저 맞출게 물어 저기는 오는 족 진짜 죽여야돼 어디서 오는지 야 루시오 뻘궁 오지네 와 루시오 뻘궁 오지네요 오지시고요 오지 오지 오지시고요 석양 석양입니다 오케이 들어갈게요 어 참아 아아 한번 빼야돼 한번 빼야돼 아 죽었어? 에에 뭐하지? 아 뭐하는거야 우리가 한번 리퍼 궁에 많이 죽었어 지금 아 빨리가 빨리가 아 위험한데 이번판 위험하네 이번판 위험하네 이번판 이겨야지 지금 우리가 4연승을 해서 이제 1점씩 오르는데 매판마다 아 이번판 이겨야돼 우선 우선 망하냈습니다 진짜 저한테 그 뭐야 나한테 말고라도 잘하는 애들을 집중해줘 네네네네 지금 안그러면은 그냥 아나에 그런 것들을 이어받지 못해 애들이 맞아요 잘하는 애들을 지원해줘 굳이 나 아니어도 돼 우리팀 이겨야되니까 자 얘네 노리고 옵니다 들어가도 돼요? 어 아직 저는 구호가 없는데 로켓으로 뭐야 아니 그러니까 들어간다는게 구석에 있는 애들 어어우우 아 안돼 아 씨 기다릴게 기다릴게 오케이 어 다행이다 나 잘 버텨 라인이랑 잘 버텨요 어떻게 어 지금 나쁘진 않아요 오케오케 오케 오케오케 괜찮아 괜찮아 내가 버티고 있어 내가 버티고 있어 내가 버티고 있어 오케이 나 왔어 나 왔어 내가 버티고 있어 어 오케이 아 이거 우리가 버티야 돼 우리가 버티야 돼 우리가 버티야 돼 어 뭐야 아 오케이! 나이스요! 아 개버거 웹이 넓어서 더 그런 것 같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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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많이 끝날 이거 버텨낼 수도 있어 우리만 궁 빨리 채우면 애들 모일때마다 쭉쭉 끊어내면 되거든요 저 오른쪽 여기 오는거 잡을게요 트레이서 트레이서 일단은 견제만 했고요 루시오 왼쪽에 있는데 보고 올게요 아 여기 리퍼있어 리퍼 들어와주면 갑니다 들어와주면 가요 오케이 어 궁까지 어 나이스 데이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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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맥크리 맥크리 샷빨이 매우 안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10 인정 궁 느낌다 궁 느낌 잠깐만 소이저궁 소이저궁 아이고 아 죽었어 죽었어 괜찮아 그래도 용광로 써놨다 용광로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아아아아 아 이거 내가 순간적으로 못봤네 아 내가 아아 저 궁 딱 들어가는 각인데 아 이건 내가 이거 내가 못봤다 아 시간이 시간이 찬다라는거 생각을 못했어 나밖에 없었구나 그래도 많이 들었어 어구 괜찮아 상관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하면 돼 음 4연승 너무 가고싶다 진짜 으으으으으으으으음 뱅지님 네네네 잘해봅시다 저한테만 집중하세요 그냥 이번판은 네 알겠어요 내가 보니까 애들이 싸가지가 없네 싸가지가 없어 지금 뭐 도와주는 애들 뭐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그리고 라인하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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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뱅지님이 밥먹었습니까 어... 비빔면 비빔면? 하나 먹었어? 하나? 하나 반 하루종일 하나 먹었다고? 아 물론 점심에는 또 나가서 어머니 점심..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어 마이크가 자꾸 끊어진대 지스코드가 안좋구만 이거 아니 근데 갑자기 마이크 많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일단 갑시다 그냥 연결 문제겠죠? 내가 내일모레 소고기 사줄게 아 예 저희 만나거든요 한번 들어갈게요 어 잠깐만 트레이서 귀찮게 하죠 트레이서 제가 마무리 거의 다 잡아놓은 상태였거든요 잠깐만 뒤에 리퍼 나무님 그걸 그렇게 끼우면 안되지 왜왜왜왜 재웠는데 그렇게 끼우면 안되죠 헤드샷을 노려야지 아 근데 미리 내가 이미 쏘고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갑자기 벌러덩 넘어지는거면 제가 재운건지 미안한데 나이가 들어가서 반응속도가 안돼 내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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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얘부터 가죠 안죽지 여기 한번 갈까요? 뒤에 있어요? 일단은 여기가죠 여기 위에 루시우도 있으니까요 루시우 잡음 크거든 그렇지 우리 여기 애들 너무 많다 그렇지 오케이 가자 가자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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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갑시다 뒤치기 갑시다 여기 갑시다 오세요 오세요 갑시다 하나 둘 셋 어? 지금 애들 없는데? 애들 어떻게 써주지? 우리 죽여서 애들 없는데 좋았어 좋았어 어 좋았어 좋았어 A는 거칠한 점령을 어 A는 점령하긴 A는 점령하긴 있어 A는 점령하긴 있어 죽여? 야 지금 썼으면 딱이었는데 그러게 그래서 또 귀찮게 하니까 애들이 빠른 애들만 오네 트레이서가 백라를 날뛰어도 아무도 못 죽이고 어 자 이제 저 궁차요 오케이 잠들었어 그렇지 아 애들 없네 끝났네 끝 갑시다 오케이 오케 갑시다 갑시다 바로 갑시다 얘네들 팀이 약간 좀 저거 같애 지금 B를 지킬 것인가 A를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린 것 같애 네네 오는 애들만 오는 애들만 맞잖아 네네네 그럼 지금 바로 가야돼 애들 몇 명 없거든요 알겠어요 갑시다 자 들어갈까요? 네네네네 일단은 우리 팀 오케 어 갑시다 갑시다 오케 지린다 지려 지려 개 지려 오우 와 끝났어 개 끝났어 개 지렸어 이거 못막지 애들이 한타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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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렸다 진짜로 야 여러분 4연승 간다 4연승 간다 이거는 4연승 간다 좋아좋아 어저께 11연패인가 12연패인가 12연패하고 오늘 4연승 처음부터 한판도 안 지고 대박인데 오늘 가봅시다 백쥬님 네 갑시다 솔직히 뱅쥬님이 진짜 잘해줘요 제가 한다보기에는 뱅쥬님 오늘 뱅쥬님도 점수 많이 오르겠네 그러게요 아 나도 이제 47점 40점 가보나 그러니까 3승 이상하면은 지금 점수 1점씩 오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 이기잖아 백쥬님은 47점 되고 그 다음에 3판만 이기면 50점 가는거야 음 저는 입구쪽에 있을게요 입구쪽에서 아예 애들 못오게 할테니까 여기 그 여기 그 안에 있죠 같이 들어와주세요 이쪽 이쪽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지치 여기 애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차라리 안죽는 리퍼 갑시다 여기서 네 나는 여기서 애들 못오게만 견제할게 네네네 난 여기서 열고 있어야지 오케이 어떻게하면 바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바스도 안죽거든요 나도 지금 고민은 하긴 했는데 어 뭐야 아 애들 개오네 아직 안죽었죠 아니 갑자기 게임 화면이 밖으로 나가져가지고 진짜? 네 심각했네 네 죽을 뻔했지 다시 다시 여기 안으로 들어갈게요 애들 여기 또 옵니다 뒤에 누구 없죠? 뭐야 들어갔나? 들어갔어 들어갔어 애들 이미 들어갔어 괜찮아 한 명 정도 한 명 정도는 어 뒤에 메이 뒤에 메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메이 못 이길텐데 오케이 아 이겼는데 아 여기서 자 이제 그냥 거점을 지킬까요? 아 근데 아직 뭐 A 먹힌건 아니니까 A%가 지금 A 지킬만 해요 거점 지키죠 거점 지키죠 거점 지키죠 아이고 A 끝났다 뭐야 A 함락됐어? 함락되고 있어요 포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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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B B B B B B B 이건 못 지켜 이건 못 지켜 안에 있을걸 그랬다 그치 예 이거 리퍼 궁만 돌고 저 바스티곤 가던지 할게 네네네네 아니야 근데 여기면 리퍼가 더 나을 수도 있어 트레이서 때문에 트레이서가 계속 붙이고 가더라고 바스티곤 하면 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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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와아 와아 어 나이스 야아 가자 궁궁궁궁궁궁궁궁궁 그렇지 야 레전드다 레전드 레전드 간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 간다아 마무리 그렇지 뭐야 함락됐어? 아냐 이겼어 이겼어 아 이 아 이렇게 또 점수 내게 가는구나 여기서 한 점을 또 저기 봐 바로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었네 오케이 좋아좋아 그렇지만 우리가 암튼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좋아 압도적으로 유리하긴 해 와 진짜 야 메르시 진짜 미쳤다 개미쳤다 진짜 이건 정말 극적이었다 오늘 진짜 메르시 제일 진짜 극적이었다 진짜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신기방기님 별풍선 200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범위 큐레이트 엔젤 사겠습니다 새 생명을 구하셨어요 신기방기님 신기방기허다님 새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다 지구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시다 너무 신나가지구 뛰어나가지구 못했네 아 자 나는 라인과 리퍼를 주로 치료를 해야겠어 네네네 바로 왼쪽으로 들어가볼까요? 가볼까요? 지금 방 몇 개 갈게요 오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제가 좀 지켜줄게요 오케이 한번 휘졌죠 한번 휘졌죠 아 미친 Dddddd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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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어 x4 안돼인 저는 점수 35점이요 개망했어요 음음 왜왜왜 차라리 마모님이랑 빨리 다시 부활을 하는게 낫지 어 맞는 판단이야 진짜 맞는 판단이다 게다가 적의 손에 죽는 것보단 와 죽을 뻔했다 진짜 마모님 어디있어? 오케이 저 진쳤거든요 잠깐만요 용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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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광으로 Wal-1 한 번 들어가줘야 하는데 간다 간다알 지금 라인을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어 거점 점령 중이거든요 석양석양 안으로 들어오세 안으로 돌아와 실수로 따라야돼